아 고수 안돼 나 보통 하면 안돼요 나 초보자잖아 봐봐 희귀한 장비를 몇 점 획득한 플레이어한테 추천하는 난이도래 채 쓸데없이 친절하네 오 뭐야 우와 저거 그거다 히오스에 나오는거 이거다 히오스에 나오는거 파이어 시체 거미 시체 거미 어딨어 오 이거 히오스에 나온거니 히오스 히오스 시체 거미 두고보자 오 좋은데 오 나 소화를 했어 나 창구나 해치워 뭐야 별거 없잖아 시시하네 힘껏 마음을 달래주었다 오 이 목소리는? 어디든 아이단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펼쳐지겠지 오 이 목소리 프리저 목소리다 프리저 목소리 아이단처럼 나도 저들이 쓰러지기 전에 떠나리라 프리저 프리저 목소리 프리저 보물고블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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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야돼 흙이 걸렸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안 되는데 와이야 얘는 안 되나봐 계속 느려지는 거 안 받나봐 어디까지 도와주시오 내가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요 유옥 왜 나는 나를 만나서 날개도 있어요? 착용 외교수다 트리스트럼으로 오게나 알겠어 트리스트럼 트리스트롬 오! 꽉 총검이다! 이거 히오스! 이거 완전 나지 보잖아! 나지 보죠? 누구? 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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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별거 없잖아! 시시하네! 다시 해 내가 그니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! 이거 불나방 안 할거야! 불나방! 불나방 별로야! 다시! 파이어 쓸거야! 럼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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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하드코어보다 좀 더 솔깃한데? 천방에 가니까 무섭잖아! 장비 분해하라고? 뭘 분해하면 돼요? 뭘 뭘 분해하면 돼? 안 쓰는 템? 이런 것들? 일어온 퍼드 퍼드 준비 퍼드 시출받 가라! 개구라! 개구라! 가! 개구라! 개구라! 뭐야 이거 왜 이래 바닥에 뭐가 이렇게 많이 깔리는 거야 빨리 혼내줘 잡았다 오 뭐 뭐 뭐 뭐 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골왕과 싸우러 가신다니 돕고싶습니다 단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단의 신성한 고서를 찾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라 그럼 해골왕을 쓰러뜨리러 갑시다 그래 뭐야 미자잖아 미자 미자한테 팀 주라고 미자한테 팀 너 이런거 쓸줄 아니? 어머 너 그럼 이거 써라 보수는 물건입니다 그래? 그럼 이건 어때? 보수는 물건입니다 메이비 도대체 어디 하 여긴가? 여기잖아 여기 여기 아니에요? 다섯이요? 여기 말하는거에요? 아 여기 아니 아니 그니까 어디냐고 뭐 말이라도 다섯이시면 여기잖아 여기는 다 막혀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걸 보니 무조건 멀리서 싸워야겠군 저쪽으로 가래 kotor 죽었습니다 당신이 미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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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따구만 나오지 말아라 이자야 공격해 저 스킬은 히우스에 나왔어? 엄마 깜짝이야 개구리야 맞다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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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올 거야 뭐야 아 좀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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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베 왜 이상한 셀거야 오케이 잡았다 어 뭐야 이거 왜이래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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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 나에요? 내일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